오늘 밤에 비가 온다고 합니다 잘 먹어 저는 해피 텐트입니다 꼬마들은 게임하면서 행복하고 엄마는 나 혼자 산다 보면서 행복하고 저는 걸으면서 행복하겠습니다 지금 아침 남해에서 맞이한 두번째 아침입니까? 세번째 아침입니까? 세번째 아침입니다 여기요? 세번째 아침입니까? 저번째 아침입니까? 겁나가는 편이 나쁜 편이야 이거 뭐야? 커피야 이거는? 그게 콜라 나 아까와 가득해 왜 그렇게 신경이 써요? 야 포쿠유? 드시라유? 그리고 이거는 쉰 체리라고 돼지고기를 얇게 구하는 거고 이건 닭고기 이거 못 먹지 저번에 먹겠습니다 아, 먹어 좋아 오 밥 바꿔줘 기반시설 지원과 민자 100억원을 투자를 받아서 성화 눈 사팔로 모아서 다시 한번 모아주시고요 하나 사서 둘이 넣어먹어 행복해 땀이 없어서 가 가 아빠 어때? 되게 여기도 파 아 힘들어 힘들지 권고하네 민박 여기가 딱 전형적인 그거네 예쁘다 여기도 파 여기 여기 그래가지고 계속 계속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가 마지막 같이라고 해 마구 위에서 물을 주면 척척척척 계속 내려가겠네 그치 그치 맨 윗도로 있지 도로 건너기 전에 알았지 할 수 있어 준비 시 하나 둘 셋 화이팅 계속 올라가 올라가기 보는데 누가 빨리 올라가냐 빨리 올라가네 알았지 달려가 달리기로 해야 될까 걸어도 되고 이래가 빨리 여기 있어 구사 구사 풍기 구사 짠 흥 구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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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사이다 하나 먹자 사이다 너희들 이겼어 알았지? 자 아니면 자기 바구니 하나씩 들고 줘서 그게 제일 낫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니 그 뭐지? 왜? 고슴도치 알에서 태어났다 잘 할거야 그 다음으로 많이 걸려 이거 치우면 되지 이거 멋있다 사진으로 남겼어? 전투 임선이가 쫌 나와있어 빛을 가려 임선이가 쫌 나와있어 빛을 가려 이럴 이